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8차 시 순서에 의하면 18차 시 첫 번째 시간 18차 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쪽 수는 오늘 76쪽과 77쪽에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 주시구요 교과서가 지금 준비가 안된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주의깊게 보고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6쪽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읽고 말하기 2개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매 단원의 핵심부분이 되겠는데 그 조금 복습 겸 해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요번 단원이 우리 일상생활과 완전히 밀접한 시간의 표현에 관련된 단원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그 한번 살펴보면 어 시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시는 dn 그죠 dn 분은 fun dn 또는 fun 그리고 30분은 반 그죠 30분은 반 그리고 우리가 분을 표시하는데 fun 말고도 fun 종 종을 붙여서 종을 붙여서 또 분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서수 d d 서수 d로 시작한다는 거 d e d r 교과서에는 d r 제 2교시 그런 편이 나왔었고요 역시 같이 이어서 수업 시간을 세는 양사 d의 몇 개씩 몇 개씩 할 때 d의 지의 라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시간 무사가 나왔는데 시간 뭐가 나왔죠 이미 벌써 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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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벌써 이징 이런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에 대한 부정은 메이요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요에 대한 부정은 메이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관련된 우리가 표현을 기왕에 배웠으니까 우리가 베이징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중국은 베이징 시간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땅이 넓기 때문에 5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중국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 전체 지역을 에 동경 120도 동경 120도를 기준으로 한 베이징 시간을 전국 표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 실제로 중국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 지금은 베이징 시간 몇 시 몇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간혹 들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베이징은 베이징의 위치가 동경 116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표준 시간과는 한 16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에 이 베이징 시간이라는 말은 중국 자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도 베이징으로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우리하고 시차는 1시간이 납니다 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어 1시간의 시차가 나요 그러면 빠를까요 내릴까요 어 지금 시간을 여러분 지금 한번 시간을 보세요 몇 신가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시간 한번 몇 시간 시간 한번 보세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간에서 1시간을 빼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걸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현재 시각이 어 7시 저녁 저녁 7시 50분이니까 지금 북경 시간은 몇 시일까요 그렇죠 저녁 6시 50분이 되는 겁니다 아 상식적인 거니까 어 그러니까 에 지금 한국 시간보다 거기서 1시간을 빼버리면 에 북경 시간이다 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고 시간을 감안하면 어 저녁에 혹시 중국으로 전화를 할 일이 있다거나 연락을 할 일이 있다거나 또는 아침에 연락을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시간 조절은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8시 만약에 내가 출근한다고 해서 8시 주면 전화를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가 아침 7시 경이니까 조금 이른 시간이 되겠고 음 거꾸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에 밤 한 10시 정도는 어 전화를 해도 되겠지 하고 실제로 전화를 하면 한국은 밤 11시가 되니까 그죠 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화 예절 이런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 한 시간에 시작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야 해야 되겠죠 그 실제는 중국이 에 에 그 이 동서가 이제 시차가 되죠 중국이 5시간 정도 사실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 저쪽 그 티벳이나 신강 위구로 그쪽에서 예 한번 중인데 한밤 중인데 이미 쪽 베이징 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어 이제 동이 트는 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역시 시간대는 베이징 시간으로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 다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하고 우리하고는 1시간에 시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4 에 여러분 76쪽은 에 이거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들으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어 이 부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지금 녹음을 한번 잘 듣고 에 교과서에 빈칸을 한번 어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음을 듣고 알맞은 한어 병음을 써봅시다 1. 현재 2.起床 3.已经 4.没关系 5.意思 6.汉语 5. 1. 일본은 한어 병음을 지금 써놓는 거고요 2. 이번 같은 경우는 에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몇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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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나는 중국어 수업이 제일 좋아 뭐 쥬쥬 이쉬화하이크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병음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병음들을 골라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놓아 보세요 2. 녹음을 듣고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2. 녹음을 듣고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1.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고 3번은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읽어주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골라서 보고 빈칸에 들어 봅시다. 3. 녹음을 듣고 알맞은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3. 녹음을 듣고 알맞은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1. 치추왕 2. 한유 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 쪽 77쪽 우리가 이제 이번 차시에는 76쪽 77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유 77쪽은 함께하기 활동인데 예 함께하기 활동인데 이거는 그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즘 교실 수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실현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일과표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하루 일과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지추왕 지추왕이 무슨 뜻이죠? 배운다는데 지추왕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다. 그쵸? 쌍슈에 쌍슈에 학교에 가다. 이런 단어들은 너무 일상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원과 성조까지 쌍슈에 학교에 가다. 쌍커 쌍커 뭐였죠? 수업을 하다. 수업을 하다. 이런 단어가 되겠고 팡슈에 수업이 끝나다. 수업이 끝나다.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수업이 끝나다. 치판. 팡슈에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쌍커 수업을 하다잖아요. 쌍커 수업을 하다 그 수업이 끝나다라는 표현은 쌍과 샤를 바꿔 쓰면 돼요. 그래서 쌍커. 쌍커 수업이 끝나는 뜻으로는 명확히는 쌍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팡슈에는 그날 전체 수업이 다 끝난 걸 의미해요. 그날 전체 수업. 이거 사실 우리말을 읽으면 방학이 되어버리거든요. 방학이 되어버리는데 그 방학의 의미보다는 팡슈에 그날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치판. 치판은 밥을 먹다. 밥을 먹다. 그 다음에 수이자오. 수이자오는 잠자다. 수이자오. 잠자다. 수이자오. 잠자다. 수이자오. 잠자다. 수이자오. 잠자다. 여기 조금 생소한 단어라. 선생님이 여러 번 읽어봤어요. 치판. 밥을 먹다. 치판. 밑에 그 시계 가운데 있는 워더 이틴. 워더 이틴. 나의 하루. 이런 뜻이 되겠죠. 이틴 하루. 워더 이틴. 나의 하루. A, B 대화는 니 지댄치좌. 니 지댄치좌.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자, 이 문장은 왜 의문문이 됐을까요? 그렇죠. 지. 수량의문사. 지 때문에 의문사가 됐죠. 몇 시에 일어나니? 워치댄반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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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곱시 반에 일어난다. 그렇죠. 친구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니 지댄치좌. 니 지댄상쇠. 니 지댄상쇠. 니 지댄상쇠. 니 지댄팡쇠. 니 지댄치판. 니 지댄수이자.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몇 시에 일어나니? 몇 시에 학교가니? 몇 시에 수업을 하니? 쌍커는 수업을 시작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쌍커. 수업을 시작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팡쇠. 몇 시에 학교하니? 하루 수업이 끝나니? 몇 시에 밥을 먹니? 지댄치판. 몇 시에 잠을 자니? 지댄수이자.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본인의 이름을 쓰고 지금 어차피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쓰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좌. 아침에 일어나다. 쌍쇠. 학교에 가다. 쌍커. 수업을 하다. 수업을 시작하다. 치판. 밥을 먹다. 팡쇠. 학교하다. 쇠이자오. 잠자다. 그래서 밑에 시간을 한번 쭉 써보고 시간을 써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가운데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사선으로 그려보면서 거기에다가 한번 해당하는 지좌. 상쇠. 쌍커. 시판. 팡쇠. 수이자오. 이거 한번 써놓아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차씩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읽고 말하기 부분, 본문 1, 본문 2 부분은 반복해서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이게 만보면 간단하거든요. 각각 한 4개 문장 정도로 지금 두 번째 본문은 지금 5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4개 정도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선생님이 바라는 걸 한번 들으면서 안 보고 안 보고 한어병음하고 성주까지 한번 외워서 써보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매 공부해 나가, 매차씩 공부해 나가면서 한번 본문 정도는 최소한 더, 한 번 정도 읽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번 학기의 1차 지필고사는 1, 2, 3과예요. 1, 2, 3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친구들은 앞에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챙겨서 보세요. 1, 2, 3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챙겨서 보시면 대부분 그 안에서 다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시험에 임박해서 6월 4째 주잖아요, 그죠? 1차 고사가 6월 4째 주인데 그 전에 한번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18철시 첫 번째 시간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고러! 자이제!